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오늘 지금 방송은 오후 마당 정원 하단에 키울 수 있는 꽃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비는 3만원부터 받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영상은 내일 발송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아이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 9일 목요일 오후 저녁 방송이랍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습니다. 채소꽃 3만원 이상부터 주문 받습니다. 해당화입니다. 해당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해당화 꽃님들 이렇게 두 개 있는데요. 해당화 가격 4만6천원이랍니다. 해당화 찔레입니다. 찔레 두 개 있습니다. 찔레 이렇게 생겨네. 찔레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찔레 2만6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마당 정원에서 정말 꽃 많이 보여주는 얼똥되는 꽃, 눈꽃이랍니다. 얘들은 꽃 정말 다순입니다. 꽃 정말로 많이 보여줍니다. 얼똥 아주 잘됩니다. 4천원이랍니다. 눈꽃. 그리고 수국입니다. 수국 4종이 있습니다. 하이트별 수국 하이트별 수국 핑크별 수국 핑크별 수국 핑크별 수국 각각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얘들 저렴한 입고 되었습니다. 세대 청수국입니다. 세대 청수국 19,000원이랍니다. 세대 청수국 19,000원이랍니다. 세대 청수국 19,000원이랍니다. 알리움입니다. 알리움 마당 정원에서 올똥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마당 정원에서 키우시는 고운 것이 큰 알리움 14,000원이랍니다. 올똥 아주 잘때는 설란입니다. 설란 설란 6,000원이랍니다. 얘들 설란 6,000원이랍니다. 밥 아주 좋습니다. 향기 별거 아우 예뻐요. 향기 별거 5,000원입니다. 향기 있습니다. 법에나 12,000원입니다. 마당 정원에서 키우실 수 있는 법에나 마당 정원에서도 키우실 수 있지만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아주 꽃 많이 핍니다. 봄부터 늑칼까지 꽃 피워줍니다. 핑크입니다. 핑크 장미 수국 16,000원이랍니다. 핑크 장미 수국 그리고 황금 와인 크로바 지피 식물로 아주 좋습니다. 황금 와인 크로바 5,000원입니다. 황금 와인 크로바 5,000원 식입니다. 그리고 공접합 공접합 이렇게 공접합 이렇게 달려있는 공접합 얼동대입니다. 14,000원입니다. 공접합 14,000원입니다. 블루벨 이랍니다. 블루벨 블루벨 이렇게 꽃집은 예쁘죠. 블루벨 5,500원 이랍니다. 블루벨 블루벨 보니까 가족도 잘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 보니까 여기도 늘어나는 것 같고요. 여기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블루벨 5,000원입니다. 향작약 입니다. 향작약 너무 예뻐요. 아이고 향작약 어우 예쁩니다. 향이 있는 향작약 꽃도 많이 핀답니다. 향작약 37,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안개꽃 얼동대입니다. 바람 많이 안 본 데다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00원입니다. 핑크 안개꽃 4,000원 이랍니다. 메발톱 메발톱 이렇게 있습니다. 메발톱 4,000원 입니다. 메발톱 4,000원 입니다. 2,000원 달리아 입니다. 2,000원 모두 색이 같은 것 같습니다. 2,000원 1,000원 14,000원 입니다. 2,000원 달리아 마당 종원에서 봄부터 늑갈까지 꽃을 보여주는데요. 이들 물은 좋아하지만 물이 맞으면 습한 것은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꽃 따지면 생양제 많이 주셔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아 14,000원 이랍니다. 습금 가자니아 습금 가자니아 월동 됩니다. 4,000원 입니다. 그리고 개나리자스민 저희도 마당 종원에 심어져 있습니다. 개나리자스민 아주 추운 지역에서는 월동 안되지만 향기 좋아요. 개나리자스민 베란다 종원에서도 인기 좋습니다. 덩쿨 식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당 종원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란 이랍니다. 자란 향기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이고 충전이 다 끝나서 또 충전 시키고 하다보니까 오늘도 늦어졌습니다. 자란 16,000원 이랍니다. 꽃다지 꽃다지 5,000원 입니다. 나리 입니다. 나리 나리 8,000원 이랍니다. 나리 꼭 8,000원 이랍니다. 향기 카네이션 향기 카네이션 5,000원 이랍니다. 월동 아주아주 잘됩니다. 향기 카네이션 이랍니다. 안개 꽃 만원 입니다. 웅간 초 9,000원 이랍니다. 꽃님들 오늘 찔레 해당 5,000원 이렇게 또 입고 되었습니다. 예상 꽃님들 3월 9일 목요일 오후 저녁 방송 입니다. 택배비는 4,000원 입니다. 최소 3만원부터 주문 받습니다. 꽃주문 010-628-4-85-8 1번 이랍니다. 해당한 4만6,000원 찔레 2만6,000원 화이트 핑크 별 수국 1만4,000원 청장미 세대 1만9,000원 알리 1만4,000원 눈꽃 4,000원 웅간 초 9,000원 화이트 안개 1만원 카네이션 향 카네이션 5,000원 날이 1만원 날이 8,000원 입니다. 잘못된 같습니다. 블루벨 5,000원 꽃다지 5,000원 향 자작 핑크 3만7,000 자란 16,000원 개나디아 스미 7,000원 핑크 안개 4,000원 가자니아 4,000원 이번 달리안 14,000원 매발 4,000원 자란 6,000원 향기별꽃 5,000원 핑크 장미 수국 16,000원 지피 식물 크로바 5,000원 공접 14,000원 친구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 되셨을까요 늘 우리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하세요